지금 질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XBLCKYX님께서 7번 아이언 칠 때는 괜찮은데 4번 아이언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4번 아이언 슬라이스? 네 확실히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7번이라는 거는 소음프로도 알겠지만 미들 아이언에 들어가죠 그리고 4번 아이언이라는 거는 롱 아이언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채가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슬라이스가 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롱 아이언이 슬라이스 나을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채가 길죠 근데 채가 길다는 거는 채가 짧은 거 동그라미 예를 들면 7번의 원의 길이서 동그라미를 돌렸을 때와 4번 아이언 길이를 동그라미 돌렸을 때 과연 원의 크기는 어떤 게 클까요? 소음프로님 4번 아이언이 훨씬 크겠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채가 길죠 그러면 가는 시간도 많고 오는 시간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 몸은 7번에만 저장이 돼 있으시는 거예요 7번보다 4번이 길면 나도 조금 더 백싱 갈 때도 기다려주고 다운승 맞을 때도 공이 기다려주고 채를 던질 때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지만은 4번 아이언이라고 생각하고 잘 봐주세요 채가 길어졌는데 나는 내 몸이 7번 아이언 심지어 그거보다 짧게 출발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채가 지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바로 지금처럼 슬라이스가 나죠 왜요? 내 몸이 못 기다려주니까 채가 지나간다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채가 뭔가 뒤따라온다 그로 인해서 그럼 채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소연프로도 얘기한 대로 뭔가 제껴지고 제껴지다 보면 채가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다 보면 바로 슬라이스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연습을 좀 하실 거면은 내가 4번 7번만큼 기다려줬으면 다시 7번만큼 기다려주신다 4번 아이언이면 7번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4번 아이언도 확실히 드로우볼은 아니더라도 슬라이스는 확실히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